이거 읽어볼게요 태현이부터 안녕 태현입니다 오늘 투어 다니면서 형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뭔가 기분이 좋네요 오늘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저 참 행복의 진심이랍니다 형.. 형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? 오케이 잘자 2기 어허허헣 밥! 하나 말할 수 없죠 다른 걸 냉? 려 더 밀대 어색 더 밀대 커다라axe 대우rett 치마 사레옥치테하모아라 라면 라면 먹었네 먹었는데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어떤 라면 좋아해요? 소유 라면 근데 그때 먹었던 건 시오라면 아니었어요? 그것도 좋아해요